쌍용차가 초호량 고객, 빕, 을 대상으로 고객 마케팅을 펼친다. 쌍용자동차 대표 최영탁는 플래그십 모델인 체험엔 고객 100명을 초청해 최경주 프로의 골프 클리닉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스카이 이름두 골프장에서 최고급 세단 체험엔 고객을 대상으로 최경주 프로의 원포인트,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각종 샷 시범과 퍼팅, 어프로치 등의 노하우를 일될 방식의 개별 레슨을 실시해 창가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쌍용차의 홍보 담당 정묘영 부장은 체험엔은 쌍용차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세단이라며 이번 행사는 체험엔 고객들께 다양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정 부장은 이와 함께 쌍용차는 체험엔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재고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빈 마케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경주 프로골퍼는 지난 2007년부터 체험엔의 홍보대사로 활약해 오고 있다.